안녕하세요. 신세계본점 랑방 컬렉션의 지효 매니저입니다. 너무 예쁘죠? 말이 뭐하겠어요. 너무 예쁘죠? 입고 싶다. 어제 저희 본점 마인 매니저님이 올리신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제가 이제 올드머니 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럴 때 저희 조카가 사진을 보내 온 거예요.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입었던 착장들을 보내더라고요. 멋지지 하고 보냈는데 사실 입었던 옷이 제가 10년도 넘은 전에 20대 후반때 입었던 셔츠 남방? 옛날에 남방이라고 했죠. 새콤니 남방이었어요. 근데 그걸 입고 자기 나름 스타일을 해서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아주 고가의 명품 라인은 아니지만 크게 트렌디함에 벗어나지 않고 매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저는 이제 그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님의 그걸 보면서 막 받아 적으면서 오 이런 거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막 받아 적고 있는데 다른 공간이지만 저희 조카는 제가 정말 한 17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저희 조카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따님들한테 아니면 머느님한테 내가 이거 되게 스토리가 있는 옷이야 내가 아끼는 옷이야 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